평화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중에 사제 이런 다큐가 있어요. 거기에 사제 한 분이 나오는데 우리 얘기하듯이 정확히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느님이더라 라는 얘기를 갑자기 내가 하느님이더라. 그러니까 왜? 왜냐하면 하느님이 하느님을 번떠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하느님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겠더라. 이런 각성을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강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현존을 계속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실 거기 다리가 IM인데 하나님 성령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 뭐가 나오죠? 양심이 나오죠. 이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소리통이 양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통이 양심이라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라고 한다. 이보다 더 안전한 게 없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딱 아주 쉽게 표현해요. 그리고 훌륭한 사제, 유능한 사제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사제가 될 수 없다. 딱 이 얘기만 인터뷰 하시는데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성령 양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경 강의하면서 제가 그림 그렸던 게 이거 그려드렸죠. 믿음, 성령, 양심 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얘기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한 점 의심 없이 몰라 하셔야 돼요. 의심 없이 몰입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자리에 모든 걸 맡기고 하느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실 수 있어야 그게 신뢰관계죠. 믿음이죠. 여러분 안에 나의 현존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거기가 하느님 자리고요. 나의 현존 그 상태에서는 이 자체가 성령이 불덩어리니까 우리 마음이 양심으로 양심 51%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혜, 사랑 이런 게 나옵니다.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게 돼요. 이게 양심을 통해 나와야 진짜지 애고가 전혀 뜨겁지 않은데 차가운 애고가 혼자 꼼수로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뜨거워져야지 뜨거운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 안에는 성령 안에는 성령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겠죠. 이게 이제 말씀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돼야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니까 지혜가 이루어지고 무지를 극복하고 지혜가 이루어지고 이 차가운 애고의 탐욕은 성령 안에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극복되죠. 그래서 결국 뜨거워져야 믿음을 통해 성령과 하나 돼야 믿음 일념으로 성령과 하나 되는 법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법이죠. 우리 우리 민족 3일 신고 경전에도요 하나님 만나는 법 하면 성기 원도 절친견 그럽니다.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반드시 친이 뵐 수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느님 하느님하고 소리를 내면서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야 신기한 게 비슷한 게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게 중세 수도사들이 제일 많이 쓰던 법입니다. 원래 동방정교회 쪽에서 카톨릭이 또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동방정교회 쪽에서 많이 쓰던 방법인데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두루 두루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예수님 자비를 호흡 맞춰서 들이실 때 예수님 내실 때 자비를 이런 식으로 호흡과 맞춰서도 그래서 우리 3일 신고에서 소리의 기운으로 오원하고 빌면 반드시 친이 반드시 반드시 하느님을 빌 건데 그 다음 말이 자성부자 강제인이라 사실은 너의 본성에 이미 하느님이 내려와 계시다. 결국 사실 찾고 보면 내 안에 이미 와 계셨는데 우리가 만약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체험한다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디선가 강림한다고 이해하는데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계시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숨쉬고 살아가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원래 우리 본신분이 하느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살아갑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성이죠. 성령이 강림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각성돼서 이 성령을 알아채고 성령이 와 계신 걸 알고 성령을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 사건이 오는 걸 상징적으로 뭔가 하늘의 은총을 통해 성령이 우리한테 강림한다고 이해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만 실제로는 결국 내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죠. 우리 민족 경전 3일 신고에도 소리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하느님을 침입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신의 본성이 하늘님이고 이미 내려와 계신다. 이미 와 계시는데 찾으라고 하죠. 꼭 밖에서 우리가 만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찾고 보면 내 안에 원래 계셨다는 것처럼 성령이 강림해서 내가 성령을 갑자기 얻게 된 줄 아는데 사실은 성령의 덕으로 사실 살고 있었다는 걸 깨치는 거죠. 그 사건을 성령 강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거 잘 이해하시면서 중세 수도사들은요. 이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든 존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사상이 종교개혁하면서 많이 악화됐어요. 카톨릭의 모든 걸 부정하다 보니까 카톨릭 수도사들이 얻었던 이 지혜도 많이 부정당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느님이 은청을 줄길 기대하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태보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세에서는 다 알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실제로 이 묵상과 관상을 잘 하시는 분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IM이라는 신성의 자리를 만나고 나면 나는 늘 IM으로 살았죠. 그 힘으로 살았다는 걸 알아요. 그 빛으로 보고 그 힘으로 살고 이걸 모를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묵상과 관상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을 때는요. 이 진실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었어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 원래 계신다. 그런 표현을 저는 중세 묵상의 대가들이 쓴 책을 보면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차이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글들을 보면 밖에서 성령이 찾아와야만 되는 것처럼 설명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선 제가 확실히 퇴보 아닌가 영적 지혜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걸 언제 샀을까요? 진짜 오래됐어요. 지금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았을 때 안 파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에 여러 정식이 있다. 말들이요.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좀 긴 버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그리스도여 자비를 예수님 그냥 예수여 한마디로 다 끝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정식이다 이렇게 설명은 돼 있네요. 가장 완전한 정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길게 하면 이렇게 되고 줄이면 예수님 자비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정식들이 있었다. 기도에 여러 정식들이 있고요.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 하셔도 당연히 되죠. 자비를 하셔도 되고 아버지 바로 감사합니다 해도 돼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설명이에요. 기도할 때는 한 점 의심 없이 믿으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가장 손쉬운 게 받았다는 기분 되시려면 감사를 바로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성령과 하나 되는 결국 목표는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기도는 혼자 떠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접촉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그 기도가 성취되고 또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면 날아가 버려요. 불순물들은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올바른 기도라야 이루어집니다. 사도리보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분명히 설명돼 있어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후에 서방교회로 전파돼서 이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12세기에 이르러서는 널리 퍼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 등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친근한 기도가 되어서 오펀적 기도가 되었다.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글이 후대분의 풀이랑 내려오던 어떤 익명수도사의 글을 번역해서 풀어주고 또 추가로 부록을 좀 보태는 이런 형식이에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글 들어가기 전에 옴기니가 설명을 좀 해준 거예요. 이 예수님 기도가 좋은 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단순하게 쉽게 바칠 수 있다. 우리가 몰라 하듯이 예수님 틈틈이 계속 예수님 하면서 깨어나는 거죠. 예수님 하면서 모든 걸 예수님한테 맡겨보세요. 맡긴다는 게 믿으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민 있으시죠? 예수님하고 맡긴다는 느낌으로 예수님하고 한 점 의심하지 마시고 이루어지리라가 아니라 맡겼다는 점에서 의심하지 마시고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다. 하느님과 함께 풀어갈 것이다. 이런 기분으로 맡기고 좀 쉬세요. 모른다. 모른다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맡기고 딱 쉬실 수 있는지. 그래야 이 의식이 고향되면서 성령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일과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도다. 일하면서 계속 우리가 만트라처럼 외울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조금 더 일에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잘 되게 깨어나게 만드니까 오히려 일에 대한 몰입도 더 잘 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예수님 기도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로서 어느 기도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최상의 기도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원에서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단순노동 할 때 모두 이 기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시고 정신노동, 육체노동 모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자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일하면서 하실 수 있는 기도. 그러면 이게 보살들이 해야 될 기도 아닌가요? 뭔가 적극적으로 출가해서 어디 숲속에서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해서 우리 의식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도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익명의 수도사가 쓴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혹은 주 예수요. 그리고 이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가 되기도 한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해주고 계시네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소리내어 부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부를 수도 있다. 둘 다 좋은 방법이다. 처음에는 소리내어 부르고 다음에는 진심으로 고요히 마음속으로 부른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짧은 기도는 우리를 소리내어 하는 기도에서 마음의 기도로 이끌어줄 것이고 점점 생각에 잠기며 천천히 생각에 잠기면서 이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을 깊은 곳까지 이끌어줄 것이고 우리를 관상에 잠기게 해줄 것이다. 관상이라는 건 하느님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관상. 묵상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 자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묵상의 단계죠. 그러다가 아니면 아 하고 더 말이 안 나오면서 다이렉트로 신성을 느끼는 상태 의식이 고양되는 상태 그러면 관상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접적으로 관 볼관자죠. 직접 하느님을 직관하는 단계로 가면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가시라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해야만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 하시면 이미 소리의 기운이 일어나요. 속으로 해도 일어나요. 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속으로 소리를 내도요. 우리가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속으로 소리 낸다는 게 생각을 해도 몸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 예전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실제로 염으로 생각으로만 기도를 외에도 소리로 외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고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 얘기도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가능한 한 자주 이 기도를 자유로이 바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하는 것 외에도 시간을 정해서 고독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문 닫고 보이지 않는 너희 아버지께 해라 하는 것처럼 고요한 데 들어가서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꾸 기도를 외워. 그런데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바리세파드라 화입을 거다 하면서 저것들은 과부 돈 빼내려고 기도를 길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신랄한 이해되시죠? 지금 어디나 그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빼내려고 뭐라도 돈 빼내려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더 남들보다 기도 멋지게 하고 뭔가 이런 존재 영적 신비를 체험한 사람처럼 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너 너랑 하느님만 알게 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죠. 고요하게 진짜 어떤 거 외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겉으로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리세파의 모습은 남이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께 이 기도를 예수님께 바쳐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흠숭 흠숭 흠모하고 승상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과 이런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속으로 잠겨들어라. 여러분 몰라만 해도 사실 되는데 여러분 내 애고가 이상하게 몰라 할 때는 내 애고는 뭔가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몰라 하면 너무 막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버지도 하라고 했고 아미타불 이렇게도 불교인 같으면 아미타불 부처님을 불러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말을 아주 믿고만 한다면 믿고 의심 없이 탁 여러분의 번뇌망상을 맡기면서만 한다면 그대로 깨어나게 되거든요. 다만 애고 입장에서 더 편한 거 있으면 그거 하시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세 카톨릭 수도사도 똑같습니다. 무지의 구름에서는 몰라만 하라고 그래요. 무지에 빠트려버려라. 그런데 그 무지의 구름 책에서도 그런데 기도를 하고 싶다면 아버지나 예수님 한 단어 쓰는 건 좋다. 마찬가지로 지금 통하죠.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 하면서 맡겨보세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푹 잠겨들면 뭔가 더 의지처가 되면 애고는 더 쉽게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애고가 더 쉽게 안식할 수 있게 해주려면요. 이런 자기 종교나 자기 또 애고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방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자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예수님하고 그 이름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하면서 나의 고민을 맡기시고요. 그 다음에 맡긴 다음에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 예수님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뵈면서 우리가 마음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 하면서 부르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이루게 하고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보시라는 그리고 반복하라. 지금 그걸 반복하다 보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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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고요할 새가 없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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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는데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몰라 하라니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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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가 안 끊어지고 몰라 몰라 상태에는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죠. 몰라 하고 실제로 마음이 고요해지나 보고 또 한 번 하고 보고 이러는 거 이게 맞죠. 몰라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요. 실제로 내가 모든 걸 맡기고 쉬는 상태에 들어가고 싶어서 몰라를 한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한테 맡기고 쉬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맡기는 주체를 바로 맡기는 그 분을 바로 부르는 거예요. 맞는 우리 우리의 고민을 맡아줄 그 주체 예수님하고 부르고 맡기고 쉬어야죠. 그러니까 고요히 머물러라. 자신이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해라. 따른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장념을 일으키지 말고 예수님, 예수님 진지하게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고요하게 불러라. 마음을 괜히 심란하게 하지 말고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심란해지죠. 예수님 부를 때 이미 하나로 통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부르면서 한 점 의심 없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내 이 아픔 이 번뇌 다 하실 거라고 믿고 맡기고 좀 쉬어보세요. 가벼워져야죠. 고요해져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신성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번뇌 마음을 번잡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해 잘 되실 거고요. 자 이런 실전 팁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깨어나 보세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모아 몇 초 몇 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라. 한 번 부르고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부르고 또 마음 상태 보고 또 부르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음이 향하게 만들면서 끌고 가는 건데 자 이게 이 원리를 제가 좀 추가 설명하면요. 믿음과 믿음 이 성령과 만나는 단계까지요.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를 거칩니다. 자 간절히 예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면서요. 예수님과의 만난만을 소망하고 그러다 결국 합일되는 마음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 꽉 찬 마음 저 때 사랑이라는 건요. 완전히 만나서 하나가 돼서 꽉 찬 마음이 있죠. 사랑하실 때 꽉 찬 마음 의혹도 어떤 번뇌도 없는 꽉 찬 마음 하나가 된 마음이 자리 잡으면 만나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의심이 없다는 얘기죠. 소망은요. 다른 걸 소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게 하면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뭔가 추리하고 고민하시면 못 날아올라요. 묵상의 단계에서는 그런 추리나 이런 것도 쓰는데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단순화해서 가는 겁니다. 복잡한 묵상법이 아니고 이 묵상법은 단순화해서 곧장 관상으로 들어가는 묵상법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상상도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묵상법은 상상을 또 시킵니다. 몰입을 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요. 예수님 하면서 상상도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다 추리입니다. 예수님 추리와 상상이 동원되죠. 그냥 예수님 하면서 소망하세요. 예수님하고 모든 걸 맡기고 만남을 소망하고 그러다가 다른 쪽으로 마음이 안 나가고 온전히 거기에 몰입이 될 때 이제 꽉 찬 마음이 들어서면 더 이상 안식의 마음이 들어서고 평안의 마음이 들어서면 하느님과 그냥 만난 거죠.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이름을 거칠게 반복하지 말아 이분이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새가 공중을 날아가려고 날개짓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처음에 날개짓 할 때 결코 많은 힘을 들이지 않으며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고 급하게 서두르거나 퍼덕거리지도 한다. 단지 부드럽게 쉽게 그리고 우아하게 정숙하게 날개짓 하며 날아간다. 이 말들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새는 또 보세요. 새는 자신이 원하는 고도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 활공하면서 비행한다. 새는 공중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가끔 날개짓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날개짓처럼 쓰라는 건요. 낳을 때도 미친 듯이 퍼덕거린다고 나는 게 아니고 아주 딱 알맞게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몰아가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진 상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에서 합일감이 오면 성령을 만나는 거고 그런 용도로 쓰고 성령의 자리 하느님 자리를 만났으면 가끔 날개짓 하듯이 잘 날다가 이렇게 날다가 새가 가끔 고도가 낮아질 때만 가끔 날개짓 하듯이 어떠라는 얘기입니까? 그 상태를 누리다가 합일감이 깨질 것 같으면 한 번씩만 예수님 예수님 해서 다시 또 고도를 높이고 의식을 고향시켜서 유지하다가 가끔 가끔 적시에만 써주면 계속해서 이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몰라는 잘 되는데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러실 일은 아니죠. 똑같은 얘기니까 결국 나의 현존 상태에 머무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몰입함으로써 우리가 깨어나고 그 깨어있음이 유지되는 걸 중시하면서 가끔 깨어있음이 깨지려고 할 때만 다시 환기를 시켜주면 된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날아올랐으면 계속 이름 외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가끔 그 상태가 깨지려고 할 때만 다시 몰입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면 된다. 평안한 마음으로 침묵하는 휴식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다른 생각이 밀려와서 분심을 일으켜 방해할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깨지려고 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면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은 신선한 힘과 기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다시 제대로 날기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다. 그대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그대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며 비록 잠잠하고 숨어 계시지만 그대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현존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현존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이란 한 인격을 바로 만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어떤 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의 인격처럼 또 다른 개체의 인격이에요. 사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얘기하느냐 예수님한테 몰입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공통분모가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부를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성자를 만나는 거지 내 안에 성령과 만나지 못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느낀다 하면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인격을 나라는 개별적 인격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격을 초월해서 성령과 하나가 됐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어떤 인격적 존재를 방편으로는 쓰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식이 고향돼서 어떤 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부성자를 느낄 때 그게 제대로 된 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안식을 묵치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만나야겠다. 예수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금 묵상 단계에 머물지 관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관상은 모든 생각을 초월한 단계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대가 잠자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기억에 적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잠들었어도 깨어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자기가 이 글을 쓴 저자가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나는 잠들었어도 마음은 깨어있도다. 하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현존이 느껴진다. 지금 예수님을 느낀다고 이분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성령의 현존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현존을 느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예수님과 인격적 인격 대 인격 인격의 만남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무미건조함 속에서 반드시 기쁨 포근함 그리고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몇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젖어들 수 있고 기도를 통해 깨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가 의식이 고향돼서 성령과 하나가 되면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 화평 절제 이런 모든 좋은 덕목들 양심의 덕목들을 열매로서 듬뿍 주게 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과 만나기 때문에 성령에서 열매가 터져나온다. 성령이 우리를 양심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랑 순결 순종 화평 이런 것들을 이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심어지고 키워줄 때 우리는 더욱 고향될 수 있다.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성령을 찾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쓸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 이름 대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부 성자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끝납니다. 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 악수해줬어. 예수님이 나 한번 안아줬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만나겠다. 예수님의 본질 성령 그게 나의 본질이라는 거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와 일치하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계속돼요. 좋은 말씀이 끝없이 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숫자가 짧은 짧은 단락들이 한 S4개 정도의 팁을 익명의 수도사가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기도를 가지고 팁을 써놓은 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완전성과 충만함 안에서 휴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했지만 결국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현존 안으로 이끌어간다. 그 기도가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현존 안으로 이끌어간다. 예수님의 완전한 현존이란 것도 결국 성령의 현존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현존이기도 해요. I am 이라는 거는 예수님도 I am 이고 우리도 I am 이고 하느님도 I am 나의 현존이 사실은 성부의 현존이고 성자의 현존입니다. 그래서 내 의식이 고향돼서 한 점 분심 잡념 없이 완전하게 여러분이 현존 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현존도 느끼고 하나님의 현존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현존이 예수님 이름의 전부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이거고요. 모든 것이다. 이름의 현존이 없다면 이름만 있고 예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완전한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름이 필요치 않다. 이름도 나중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늘 I am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신의 현존 성부 성자의 현존 성령의 현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이름을 따로 부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현존이 어떤 건지 안다는 여러분 아시겠죠? 신성을 아신다면 이름은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분 설명을 잘해주신 거예요. 이름도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름은 단지 현존을 격려하고 분발시키면서 지원해줄 뿐이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고 더 이상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올 것이다. 그 어떤 이름도 붙여지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성령 안에서 만난 I am 안에서 예수님과 하느님 우리 존재의 뿌리인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부성자 성령의 일치를 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맛보면서 살아가고 사실은 잠을 자도 그 현저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 이게 불교로 가면 오메이려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다 나올 얘기 다 나왔어요. 예전에 수도사들은요. 이 맛을 아니까 사막에 가서 굴 굴 지어놓고 굴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토굴 짓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맛 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분들 체험담이 생생해요.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좀 소승적인 걸 좋아하지는 않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걸 더 좋아하지만 그분들 마음도 알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안 받아들여주니까 나라도 깨어있지 하는 마음으로 사막에 가서 불파고 들어가서 나라도 깨어있지 하고 인류가 못 깨어있으니 나라도 깨어있지 하고 깨어있습니다. 그 마음도 오죽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하고 그런데 그분들 표현이 너무 리얼한 게요. 잠시 밖에 나갔다 토굴에 들어오면 그렇게 외롭대요. 그 표현이 지금 다 남아있습니다. 그 캄캄한 토굴에 들어가서 정말 외로움이 엄습해올 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렇게 예수님하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충만한 공간이 높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외로움 두려움을요. 충만함으로 바꾸는 그게 그분들의 일상의 사실은 수행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외롭지 않게 고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체험 계속해서 이 신의 현정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생각도 좋은 생각이 옵니다.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좋은 생각이 신의 현존 안에서 꼭 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면요. 말을 해도 이 상태가 깨지지 않아요. 그때 말은요. 성령의 현존 속에서 달구어진 차가운 쇠구슬이 아니라 달구어진 쇠구슬을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와요. 사랑과 지혜가 자꾸 샘솟아요.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성령의 현존을 체험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현존만 채워놨려면 일을 놔야죠. 그런데 현존 속에서 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내면에 51% 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51%는 처음에 우리가 경험할 때 얘기고요. 51% 아니라 1%만 돼도요. 달인들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1%만 느껴지도요. 금방 그게 우리 내면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현존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도 필요 없는 단계가 온다는 거는 그 정도 자유자제 하면서는 이름을 가끔 쓴다고 해도 이름에 매이지 않는 단계가 분명히 오고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은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셨겠죠. 우리가 하나님 현존 안에서 완전한 이름과 일치하여 이름을 부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깨워서 예수님 하고 부를 때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우리는 마치 흰빛을 받아들여서 한군데 집중시키는 렌즈처럼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햇빛이 물건을 못 태우는데 렌즈를 통과하면 태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예수님 하고 한 점으로 생각을 집중하면 렌즈를 통과해서 태양광선이 불을 붙이듯이 거룩한 이름이 렌즈와 같은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뜨거운 불을 지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용도로 쓰라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은한 현존을 더 강력하게 하는 부록은 부록은 옮기신 분이 부록을 설명을 친절하게 해놓으셨어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표현이 그렇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향하기 위해 이분이 정확히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버지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 성부 성자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향하려면 우리는 잠시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고요함 속에서 은밀하게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마음 집중 기도라고 부르네요. 이분이 예수님 이름의 기도를 마음 집중 기도는 마음 챙김이죠. 사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몰입이죠. 몰입의 기도죠. 우리말로 하면 몰입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고 자신의 깊은 곳으로 자신의 의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게 된다. 그 다음 생각과 언어와 모든 형식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열어보이게 되고 지적활동 정신작용을 모두 지적인 작용 어떤 실천적인 작용을 다 초월해서 우리는 깊은 고요함 속에 하느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하느님 현존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많이 설명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 마음을 모으는 몰입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 단어를 천천히 아주 작게 마음속으로 반복하여 받침으로써 하느님한테 받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만 받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걸 받쳐야 됩니다. 그게 몰라예요. 여러분 이름도 받치고요. 내가 어떤 물건입니다 하는 것도 다 받치고 쉴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계신 하느님 언어를 초월해 계신 하느님께 즉 완전한 침묵에까지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 이런 기도는 심리적 직접 작용을 마음에 여러 심리적 작용 지적인 작용을 다 초월해 있으며 성령짜리는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를 이루게 한다. 이분들은 하느님 찾고 성령 찾고 그리스도 찾으니까 힘들어요. 말이 힘든데 잘 이해해 보세요. 하느님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만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개인적 만남 추구하지 마세요. 내 애고가 은밀히 예수님한테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어를 사실 불태워서 성령에 다가갔을 때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빛과 평안 속에서 예수님과 일치를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 이런 말까지 있네요. 성부 성자 성령 의 그 성이라는 단어를 성에 붙잖아요. 참된 자 참나라고 생각하면서 부른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참나 까지 활용하시는데요. 이거 현대니까 이런 기법까지 더 참나라고 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참나다. 내 영혼의 뿌리다. 라고 알고 부르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팁도 제시해 주시고요. 예수님 할 때 숨 들이시고 자비를 할 때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호흡과 일치하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다. 몇 분 동안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하면서 이 호흡까지 다 예수님께 받쳐라.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읽고 감동해서 초보자를 위한 단악 예전에 낼 때 초보자를 위한 단악 생뚱 맞죠. 갑자기 얘기해 넣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단악 이라는 거는 정기신으로 정기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다. 이런 표현도 거기 들어있습니다. 초판번부터 들어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서 이렇게 마음과 몸을 닦는다는 것 자체도 다 하느님한테 바쳐야 된다. 하느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협조하면서 뭔가 결과를 내는 거지 하는 건 다 이게요. 하느님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호흡이 점점 느려진다.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호흡에 맞춰서 하더라도 호흡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호흡이 길어진다. 호흡이 길어지면 몸의 에너지체의 어떤 각성까지 일어납니다. 사실 정신도 맑아지고 호흡이 느려지다 보면 점점 정신도 맑아진다. 묵상을 10분을 하든 1시간 하든 항상 눈을 감고 하라. 이건 이분의 팁이고요. 실제로 저는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호흡법을 안 했는데 이런 만트라나 연불이나 이런 기도를 하다가 호흡하고 맞춰서 하다가 호흡이 엄청 길어진 분들은 호흡이 길어져요. 실제로 이게 점점 늘어나니까 에너지체가 자연스럽게 각성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한테 자기는 이런 단전호흡이나 호흡을 안 했는데 몸에 경락들이 기운이 차면서 몸 안에 있는 몸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각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셨냐 그러면 이걸 길게 했어요. 호흡하고 맞춰서 주문이나 기도를 길게 한 분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몸에 가끔씩 몸의 등에서 기운이 작동하고 팔다리에서 뭔가 이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호흡이 길어져서 일어난 집중과 호흡이 길어진 것만 아니고 정신이 깨어나고 정신이 깨어나서 예민해지고 그리고 실제 호흡이 늘어나면서 몸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마지막 제목이 소제목이 그리스도 현존에 대한 인지 벌써 제목이 좋죠. 그리스도의 현존은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 따로 있고 성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체험하시면 돼요. 성령 안에서 그냥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원래 성령이라는 거는 성부의 영인 거고 성자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신 분인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를 욕해도 좋고 성부를 욕해도 좋은데 성령을 욕하면 너는 끝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성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성부도 이해할 수 없고 성자도 만날 수가 없어요. 호흡과 일치해서 몇 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다가 예수님하고 한 단어를 부드럽고 길게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점점 예수님이란 단어가 그대의 의식 속에서 점점 사라질 때가 온다. 예수님을 더 부르기 힘들 때가 와요. 말이 중요한 게 의식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어 기능을 쓰고 싶지 않은 상태가 오죠. 그러면 그대는 내면의 깊은 심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며 어느 정도 예수님과 직접 대면에 있는 상태에 와있음을 뜻한다. 사실은 성령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영상과 포착이 어떤 현상이 안 보이더라도 그대는 체험적 신앙으로 그분의 거룩한 현존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사실은 여러분 본인의 현존이에요. 그 현존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까지 인식합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 어떤 결핍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괜찮다. 상태죠. 저희가 이걸 어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쉽게 깨어나기 몰라 괜찮아 하면 사실은 깨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현존 상태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불교에서는 부처님 자리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성령 하느님 자리라고 하는 거고 주님의 현존의식을 꾸준히 유지하라. 그 이상 어떤 다른 생각도 말도 하지 마라. 유지만 하고 있어 보라. 침묵 속에서 유지해보라. 이것이 그대를 신비스러운 그분께 이끌어준다. 아 이 고결하고 순수한 밝은 빛의 순간이야.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적 영지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린 빛. 이런 순간은 그대에게 자주 주어지지 않는다. 혹시 이런 상태에서 어떤 환상을 보더라도 그대는 내면의 깨달음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영상이나 환상이 보이면 다시 기도문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다. 훌륭한 실전TV죠. 거기 빠지지 말고 와 하지 말고 예수님 한 번 더 읍졸이면 날아가고 나는 더 의식이 고향된 상태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머물다 나오라.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깨어나요. 1시간도 깨어나고 2시간도 저희 학당에 오시면 저희가 지도해드리죠. 처음에는 이런 상태에 한 번 들어가면 환희심에 빠지죠. 그러다가 그러면 학당에서는 8급 7급이죠. 그러다 1시간을 이런 상태에 머무실 수 있으면 급이 좀 올라가죠. 6급 5급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상태에 머물 수 있으면 3급 4급 그런데 나는 나는 원래 늘 이 상태다. 하느님이 날 떠나시지 안다는 걸 알면 하느님의 현전이 내 존재의 뿌리다는 것까지 아시면요. 더 찾지 않을 수도 있는 단계에 도달해 찾지 않아도 함께 한다는 걸 아는 단계라는 찾지 않는다는 게 놓아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찾지 않아도 늘 함께 한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 저희가 1급 2급 1급 드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결국 이 수련체계와 저희가 지도하는 몰라체계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나의 현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걸 알고 끝납니다. 이게요. 나의 현존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에고의 개체적인 이야기인데 나의 현존이 사실은 하나님의 현존이다는 걸 아는 순간 불교식으로 말하면 아공 복공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내가 그대로 우주고 우주가 또 나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아셔버리면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구나 여기까지 아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나는 늘 아버지랑 함께한다 하는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게 돼요. 이 정도 되면 저희 학당에서 말하는 1급의 경지가 자리가 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당에서 그걸 참나에 안주했다 이러는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에 안주한 단계 성령이 강림하고 이러는 건 초보예요. 어디서 내려오고 이러는 건 초보적인 마인드라고요. 더 만나다 보면 이분은 원래 나의 뿌리였잖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늘 함께 하시잖아. 여기까지 아시면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런 묵상 관상의 대가들이요. 중세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문제점도 많아요. 부정부패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종교계획이 일어난 건 10분 공감하고 저라도 그때 아마 뭔가 일어나야 된다고 느꼈을 텐데 이런 좋은 영적 어떤 지혜도 잘 자명한 거는 다 챙겨야죠. 자명한 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실에서 쓰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과 하나 돼야 양심적인 삶 지혜와 사랑의 삶을 사는데 믿음을 통해 성령을 만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리얼한 실전 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일상에 자리 잡으시면 여러분 누구나 교회 다니신 분은 누구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돼요. 그럼 근심 걱정은 날아갑니다. 번뇌 망상 욕심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미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쓸데없는 욕심을 내실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건 천국이 임한 건데 그 기쁨 속에서요 다른 욕망 이런 게 나아집니다. 욕망을 억지로 놓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에서 내 번뇌가 줄어들고 욕망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분노가 사그라들고 양심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성령의 현존과 함께하는가 이겁니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기복으로 흐르게 되고 교회를 세습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해요. 신자들이 세뇌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죠.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소리죠. 이런 모든 걸 극복하는 핵심 그거는 비결은 지금 이 순간 성령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지만 예수님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작은 거 하나씩 양심에 부끄러움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나옵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내 영양껏 하나씩 하나씩 양심에 부끄러움을 줄여가는 삶이 하나님의 충실한 사도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심 사도 양심 성도가 되시라 양심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한다는 얘기는 양심 안에서 함께한다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은 이미 크리스천이에요. 나 절에 다니는데 아무튼 절에 다녀도 크리스천입니다.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저희 2011년에요 도마보금이랑 성경 갔다 저희 홍의각당 그때 사무실 상수동의 사무실 다 같이 제가 강의하는 것 듣고 강의 끝나고 다 이렇게 멍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크리스천이었네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추구하고 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게 그게 내가 교회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준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은 나처럼 살아라 하고 지시해 준 길이 항상 하느님과 믿음 속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 양심을 이 땅에 구현하라. 사랑을 펼치고 늘 지혜롭게 살아라. 이게 답니다. 큰 사역을 하겠다는 분들 진정시켜야 돼요. 그분 지금 뭔가 애고의 어떤 부르심을 듣고 혼자 흥분하신 거예요. 하느님은 안 불렀는데 애고의 어떤 욕심에 빠지신 것 뿐이에요. 그때 예수님 하면서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냉정히 보시면요. 양심 안에서 좋은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서 올바른 길을 또 인도해 줄 겁니다. 항상 늦었다는 순간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다시 지금 예수님 하면서 내려놓자고요. 내려놓고 다시 하느님과 만나면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자기가 풀려고 해요. 한국교회에 문제점 있다. 개혁하자 하는데 개혁하자는 분들도 본인 머리로 풀려고 하고요. 문제 있는 분들은 본인 욕심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 머리 내 꼼수 그리고 내 욕심에 빠져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자명하다는 건 하고 하느님이 찜찜하다는 건 하지 말자. 이걸 원칙으로 세우면요. 교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갔는데 지금도 못 풀고 있죠. 성경 껴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 실전 팁이 무궁한데 활용을 못 하고 계신 게 안타까워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